그럼 좀 더 희망차게 게임을 할 수 있겠는데 시작이 안 좋네 어이헤이 어디를 와봤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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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리허미 힐트 스캔 시도 50 성공 20. 아 시도 50 성공 20. 와 40%나 되는 거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이면은 60으로 오를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가드 되면 모를까. 뭐야. 추억 1. ief 스파이크의 야을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늘의 장면을 끼고 있는 energy. 힘트 스캔 시도 50 성공 20. 아이고, 지금 대단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ues에도 큰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낙지율은 한inh. 플랜트 스캔 시도 50 성공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원코인 강인과 아유 잡기도 안보이고 큰일났네. 강인등 어 안되네요. 아까 디바인한테 한팔 이겨서 그런가? 아유 잡기도 안보이고 큰일났네. 아유 잡기 아유 잡기도 안보이고 큰일났네. 아유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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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큰일 났어 아 아 아 아 아 아 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불러 못해요 아 정신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게 문제 그게 문제야 그냥 다 벌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us 아 으 그랬 아 으 으 으 랩 이리와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다음 시간에 만나요.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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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전차할 수 있을까? 임규철권은 해롭습니다. 전원님 삐빅! 전원님 삐빅!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낙이었어요.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아니 아니 술먹고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그런게 낙이었는데 근데 이제 계급이 들어가니까 사람들 실력을 어느정도 척도를 나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재미가 없더라고. 술먹고 게임하는게 지면 화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더... 아까 오랜전이었지? 안 풀리네? 나이스! 아우 덕대천원님 감사합니다 삶의 낙추가 덕대천원님 후후후후후후후 아이고 오히려 수...지금 약간 올라온게 참여성으로 이뤄주나 감사합니다 슬라헤스트 이즈만 걸어도 녹상 갈거 같은데 아아 오른손 눌렀어 아 양손 눌렀어 이건 안떼시네요 요거 양발이었나 이게? 아 어부라다 이거 양발이었나 이게? 마지막 round fight 아쉽다 슬라 힌트 슬라의 슬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슬라 스텝 있잖아요 그것만 하셔도 앉아있다가 3-2-3 마지막 라운드에는 중단계로 계기신건데 그거를 제가 캐치를 못했어요 수없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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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고통받지말고 여기서 고통받지말고 여기서 고통받지 말고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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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슬라 이지를 중요할때 컵힙으로 끊으시면은 결국에는 그 슬라 셀 타이밍을 안주면 되거든요 이지를 좀 빨리 걸던가 아예 백듯이 하고 있으면 되요 이 질을 빨리 걸면은 기상킥에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0이 되는거죠 그냥 심리전이 이건 아니었는데 greatly 빨리 죽을거 ROUND 2 FIGHT KO ROUND 3 ROUND 3 ROUND 3 ROUN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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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시르 스톰을 하면 되고요 에시르 스톰을 하면 되고요 근데 버리 되려면은 괜찮아 괜찮아 이거 질러줘야 돼 이건 아닌데 연잡이다 100% 연잡이다 연잡이 아니었네 나이스 나이스 연잡은 매판 깔아놔야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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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마이너스 9정도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DK가 아니에요 움직인거에요 거기에 몰리면 양손 파킹을 준비해야겠다 그게 답이다 아 이번에 손이 왔어? 손이 왔어 이번에 들켓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분 그렇고 그런 사이에 소문이 왔네요 맞네요 맞나요래 솟1314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부부싸움이라는 겁니까? 에헤이 아 이거 의식하면 안돼 방금 오늘 잘했다 아이씨 아이씨 나법을 아니 치지도 않았어 아 양손 병치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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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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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빛의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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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